반디랩에서 나온 반디딱이라는 다관절 스마트폰 거치대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! 어떤 의미에서 딱인지, 반디딱 단단한 세움, 그리고 단단한 자세, 강한 밀착력 360도 회전이 된다고 하는데요. 그림상으로는 좀 독특하네요. 이 핸드폰에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성용품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이건 알코올솜 같아요, 알코올. 이물질을 다 닦아내기 위해서 알코올솜, 그리고 여러가지 문구가 있네요. 스티커가 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게 자기는 반디딱이라고 하는 다관절 스마트폰 거치대라고 할 수 있겠죠. 딱 봤을 때는 평범해 보이지만, 이걸 쭉 펼치니까 정말 관절이 여러 군데로 나눠져서 다양하게 움직일 수가 있네요.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주어진 알코올솜을 알코올솜으로 먼저 이물질을 깨끗하게 닦아야지 잘 붙을 수 있겠죠. 그림을 보니까 이 관절이 있는 부분이 밑에 입니다. 이 스티커도 중요한데, 보통 일반 그립톱 같은 경우는 잘 떨어지고 그러는데, 이거는 3M 입니다. 전 세계의 유명한 스티커죠. 3M 대학 중간에 manufacture엔 아이들과 대학 중간을 빼기 pie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